저는 진행을 맡은 사회자, 가수, 행복한 여자 최인종 가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선생님 나오셔서 인사 한번 올리죠, 선생님. 네, 한 달 동안 더 건강하셨습니까? 선생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죠?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끊임없이 와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항상 지금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시간에 오셔서 귀한 시간에 재미있게 놀다가 조금 있으면 추석이 오니까 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냥 들어가지 마시고요. 선생님 좋아하시는 노래, 요즘 아주 훌륭한 제자가 계십니다. 전영월 가수님의 그대라면 좋아요를 한번 신청해 보겠습니다. 네, 불러주세요. 네, 불러주세요. 네, 불러주세요. 내 손에 대해 잡아줄 사람이 그대라면 좋아요 쓴다니 손대에 잡아둘 사람이 그대라면 좋아요 그리우메 원격을 롱봉봉봉봉 그리우메 원격을 롱봉봉봉봉봉봉 사랑하고 싶어요 죽는 날까지 내 사랑 알아줄 그대라면 좋아요 덤빈 내 마음 알아줄 사람이 그대라면 좋아요 그대라면 좋아요 외로운 손길에게 잡아줄 사람이 그대라면 좋아요 슬슬한 손길에게 잡아줄 사람이 그대라면 좋아요 그대라면 좋아요 그리며 엉덩을 넘고 넘고 외로운 엉덩을 넘고 넘고 사랑하고 싶어요 죽는 날까지 내 사랑 받아줄 그대라면 좋아요 견딜 내 맘을 안아줄 사람이 그대라면 좋아요 그리며 엉덩을 넘고 넘고 외로운 엉덩을 넘고 사랑하고 싶어요 죽는 날까지 내 사랑 받아줄 그대라면 좋아요 견딜 내 맘을 안아줄 사람이 그대라면 좋아요 그대라면 좋아요 내 사랑할로 네 훌륭하십니다 전영얼림 가수가 이제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봄날이 온다 전영얼림 가수의 봄날이 온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부로 노래할 때 그만두고 라면 장사하러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신제품 나왔는데 그대로 하면이라고 라면 바로 오늘부로 바로 나가겠습니다. 노래는 김선생님한테 맡기고 라면을 받아야겠습니다.